파란 하늘이 눈부신 초가을 문턱,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 다이어리에선 스페인 초대 국가전과 어린이 비엔날레를 소개합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스페인을 주빈국으로 펼쳐진 공예지도. 올해는 31명의 작가, 15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스페인의 역사와 지리적 환경, 일상생활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리카르도 테나의 작품이 입구에서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에 거주하는 작가답게 예술과 디자인 사이 균형을 이루는 독특한 작업 방식이 눈에 띕니다. 도자기 예술의 한계를 시험하며 전통적인 규범에 도전하는 로저콜의 작품입니다. 도자기 조각을 유기적인 선으로 다루며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접근법을 선보입니다. 크기부터 관람객을 압도하는 이도이아 쿠에스타의 작품 심연입니다. 낚시줄을 한 줄 한 줄 엮어 원재료의 진정한 본질을 그대로 반영시켰습니다. 이번 초대국가전은 작품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작품을 만들었느냐에 주목했습니다. 스페인의 전통과 현대공예를 아우르는 작품들이 저의 전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페인의 장인정신을 보여주는 작업. 두 번째 물질, 재료에 조금 심혈을 기울인 작업. 반짝이는 눈과 고사리 손으로 자유롭게 보고 만지며 작품을 만들어 보는 어린이들. 다양한 형태와 재료, 기법을 놀이하듯 탐구합니다. 친환경적인 소재를 공예 체험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이 너무나 잘 즐겨주고 있고요. 저희 어린이비엔날레는 무료 상설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접 그리고 오려서 매달기까지 전시와 연계한 공예활동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공예 비엔날레 애기 낳고 처음 와봤는데 되게 옛날에 비해서 되게 잘 돼 있고 애기랑 즐길 거리가 많이 준비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매주 주말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는 마켓과 공연, 워크숍, 토크 콘서트 등 시민 주도형 프로그램 어마어마 페스티벌이 열려 뜻깊은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감사합니다.